한국 무역협회는 지난 1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 EU 수교 50주년을 맞아 경제협력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역협회는 유럽 재계단체 유로챔버스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산업별 협력 분야는 ICT와 그린에너지, 서비스 분야 등이며 분야별 주제 발표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무역협회는 EU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정보 전달과 함께 다양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